3. 진정하게 홈이 3. 4. 4. 5. 5. 6. 뭔가 여기? 여기 뭔가 저희 한참 해외 다닐 때 가던 곳들이랑 많이 있나요? 호텔이네요, 호텔. 호텔, H, O, T, E, M, N. T, N? L이야, L. 설마 호텔이라고 하겠니? 설마 했어. 지민이 대학원생인데. 호텔 왔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자, 여기는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패디스 호텔입니다. 조선 패디스 호텔. 다 오픈한, 따끈따끈한 호텔이죠. 귀도 좋고, 시티 뷰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호텔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계라 방탄의 주제는 호캉스입니다. 호캉스. 우리 수영장도 쓰고 그럴 수 있는 건가? 여기 호텔 바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호캉스, 호캉스가 아닐 수도 있어. 방에서 하는 호캉스. 룸카스. 호캉스. 룸카스. 룸카스. 달방 최초로 각자 각 일 방에 각자 다 흩어져서 하는 호캉스입니다. 오, 따라 떨어지네. 방 탈출 개념이냐? 그래서 방에 가시면 화상,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상, 우리끼리 약간 연락하는 거구나. 그냥 줌으로. 자, 바로 한 사람 게임을 통해서 방 배정을 할 예정인데요. 아, 방마다 뭔가 다른가 보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스톱 게임, 사전성어, 속담 위험하라기, 참참. 잘 보이겠습니다. 아, 스톱 게임. 아, 스톱. 스톱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스위트 룸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은 스톱을 맞추기 게임으로 돼요. 스톱을 맞추기? 이거 해놓으면 안 보고 맞추는 거지. 오케이. 아, 이거 절대인가? 우리 중에 절대인가 있나? 없어. 정국이 아니야? 아, 저는 음은 아는데 그거는 몰라요. 개 이름 몰라? 개 이름은 몰라요. 자, 눈을 감은 채로 소리만 듣고 뒤로 보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뭐, 잠깐만. 뭐 어떻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칠 거예요. 한번 쳐주기 시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봐봐, 봐봐, 얘들아. 저 레이 파솔라시도야. 저 레이 파솔라시도야. 저 레이 파솔라시도. 사실 제도 때문에 못 듣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저 레이 파솔라시도. 아니, 저 그 자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전을 왜 시켜야 돼? 도전을 왜 시켜야 돼? 도전을 왜 시켜야 돼? 정국. 정국. 아, 기회는 한 번이에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하면 다음 싸움이에요. 뭐냐, 가라, 정국.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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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삭클방입니다. 이게 왔냐? 이거냐? 몰라.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나 지금 비몽사몽 해소. 도래, 미, 파죠. 그리고 여기부터 더 일아가. 우와! 오! 땡, 땡. 땡! 완벽하게, 딱 이어서 해보세요. 주워먹는 거다. 리포트다이. 리포트다이. 권리되었죠? 아, 멋지다. 침을 입도 안 했나요. 침을 입땐했어. 아니 아니, 레전드네요 솔직히 인정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팀이지만, 와, 이거 팔 안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야? 와, 이거 이거 아니었다고? 아니야, 저거 와, 레전드네? 너무 잘한다 잘한다 달달하네요 스위트로 보내겠습니다, 바로 야, 거의 너 만난 지 한 10년 돼가지고 아니, 11년이 제일 멋있어 스위트로 보내겠대 스위트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오 스위트, 일단 확보하면 오, 그래요? 이거 하는 스위트 뭐야? 우와, 진짜 우와, 스위트? 이게 어려운 거잖아, 이게 어렵죠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요 아, 이제 아플 때 이건 인정이야 아, 너, 너 왜요? 어디인 줄 알고 가? 저쪽이래요, 저쪽 야, 일단 카드 키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와, 너 진짜 야, 이거 넣었어 쟤, 쟤 들어가자마자 잔다 10,7로 가시면 돼요 10,7로? 와, 야, 번호도 좋네 아, 네 인정 인간도 아니고 좀 보다 갈래요 오케이, 난 야, 야, 야 승자의 여유 딱! 뭐야, 스텝 야, 여기 아니, 스텝이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빠과 동기하다 있는데 안녕하세용!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정국 씨가 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 또 이거예요? 맞출 거 같은데? 몇 개를 치는데요 천천히 할게 야,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춰? 쟤는? 네 마리 오케이 20, 40, 20 되게 어려운 거... 어... 친구 dec ing sc termin 끝났어요 진짜 야, 이게 무슨 도저히 뭐려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음이냐 빠바바빠바빠빠빠빠빠sh 도전? 아, 뭐야, 그냥 도전해 어차피 그냥 해봐 Anderson 이것 Velho 그건 파란색이지? 고비하는 거 파이팅 땡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 빰빠빠빠빠빠빠빠빠 도전? 아 뭐야 그냥 도전해 어차피 그래, 도전해 그래, 도전해 또 있지? 또 있지? 아아... 아아... 아깝다... 도전! 어, 진짜 뭐야? 이거잖아? 도전! 이거 바보가 됐나? 야, 줄여서 해야 돼요, 줄여서 해야 돼요!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와, 홍조의 기운이여! 아, 스위트의 기운이여! 뒤로 가라! 자, 박수, 잠깐만! 아! 나 마지막 게 시켰잖아! 아니! 마지막 게 좀 올려야 돼요! 여기다가 올라갈 필요 없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그 정도 아니고 마스터즈 마스터즈 내가 정답 다 알려줬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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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 가시죠 기억이 안 나 마지막만 맞추면 돼 마지막으로 태형이 제일 유리한 거 아니야? 뭐야? 도전? 네 도전 뭔데? 뭘 또 고르냐? 아 진영 뭐였지? 형 이거예요 이거 안 했지? 주황색 이거 안 했지? 아 짜증나 나 그 앞에 것도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마지막이 뭐였는지 주황색 믿어봐요 주황색? 네 오 정답 오 아 아 아 길을 다 알려주고 진짜UR 야 마지막에 뒤에 근무는 없었잖아 진짜 나 마스터스 자 갈아 마스터 스위트 마스터 스위트 오우예 마스터 브롬 오예 아 이거로 능력이 다르다 땡 아 아마 쓰시는 돈이 갈래 어 여기 약간 되게 느낌이 새롭다 그치? 그게 문제야. 방이 문제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겠네. 그러면 한 번 해보시길래요? 네? 한 번 해보실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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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영이 나와. 아유, 그래, 빨리. 자. 여기야, 가나다. 역시 출연자가 제일 편해. 수도 게임 가겠습니다. 수목? 수도요? 이까지 안 왔어, 다행이다. 멍청하면 피하는 거 아니야?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 두 개. 먼저 두 개.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RM. 하나, 둘, 셋. 자카라탕. 아, 이건 모른다고? 진. 말레이시아 이건 몰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수도는?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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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의 수도 왜 모르지?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 들어도 모를 것 같아. 코. 코. 아렘. 아렘. 코알라룸푸르. 그래, 너 왜 그랬잖아.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은 되게 서운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우리가 간 적 있지? 있죠. 독특이란 말로 나와있잖아요. 있죠.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 자, 다음 문제요. 사랑이나 노르웨이에서는? RM. RM. 오슬루. 오케이. 노르웨이에서. 아, 다행이다. 스톡 게임이 이제 나와서.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오케이. 쥬니어 스위트. 스위트. 아, 다행이다. 자, 승자들은 여기로 오십시오. 달달해. 어깨 걸고 가자. 자, 이번엔 그랜드 마스터 베이브. 와, 이 정도도 이름이 대하거든. 방이 진짜 많구나. 그만하네. 그만하네.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마지막 시작은 방이 아니라. 그만, 그만. 원래 게임에서도 제일 높은 레벨이 그랜드 마스터입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속담. 뷔어 말하겠습니다. 아, 큰일났다. 알았어. 다시. 아까 벨이 오히려 더. 두 개. 두 개. 오케이. 자. 가는 날이. 쥬니. 쥬가. 하나. 날이. 쥬가. 오는 날. 가는 날이 장날이다. 어, 맞아. 자, 다음. 자. 대똥돔. 쥬가. 내가 먼저 했다. 대똥돔. 쥬. 쥬. 대똥돔은 못. 나는... 갯덩도 밟으면... 갯덩도. 갯덩도. 아, 야기 쓰려면 없다. 아, 내가 오늘 나사 안 하네. 갯덩도 밟으면 꼼짝거리대요. 갯덩도 갓싼다면 꼼짝거리대요. 그렇지. 여기가 남아있어. 그치, 꼼짝. 따끈 따끈하잖아. 아, 다음. 잘 있다 속도. 그럼, 개천에서. 아, 대천에서. 개천에서. 아, zar, 아, 이. 아, 이거 아니지. 진영은, 진영은 어디지. 이거 진이 형 만지지 않으시지 말으면 내가 부터야겠다. 유니콘인가봐. 진짜 나 섭섭해. 내가 하고 뻔히 들었으면서. 말인가? 봉든탑. 봉든탑이에요. 내가 봉든탑이에요. 내가 봉든탑이에요. 훨씬 쉽게 무너진다. 진. 봉든탑이 무너진다. 봉든탑이 더 쉽게 무너지면 안 되지, 진아. 응. 몰라, 나 안 마. 와. 그만? 그만 아닙니까? 그만. 이번에는 그랜드 마스터. 와, 종국이야. 내가 조스.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개가 똑같다고 했거든. 조스 홈인가봐. 우선 스위트. 반박. 느꼈고 싶었구나. 나도 느꼈고 싶었구나. 애들이 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땡. 한번 외쳐보고 싶었구나. 이번에는 타자성활과 신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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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조아 안돼.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거. 아, 이거 쉽네. 아, 빅쇼요? 뭐요, 뭐요? 형. 형. 그건 어렵지. 자, 갑니다. 나 공부했다. 자, 박박.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 긁다. 박박이 무슨 뜻일까요? 박박. 박박. 박 지민. 박 지민. 지민. 박 지민 보면 박수가 절로 나온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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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난 이걸 실제 쓰는 말이야. 박박은. 글쓰 뭐 달라져? 아까. 정국 씨가 맞추셨잖아요. 아, 나 맞추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정국. 뷔. 야, 너 조용해. 뷔. 대박, 대박. 오오. 자. 제가 맞출 거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이제는 앞 글자 따는 건 식상에서 뒷 글자를 따는다.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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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한다. 박박.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진짜. 이거 진짜 못 맞춘다. 와, 대박이다. 이거는 조금 더 쉬운 거. 이게 쉽다고? 당. 모. 치. 당모치? 당모치. 당구. 당구. 아, 나 이거 알겠다. 당장. 당구. 당구. 이건 진짜 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러니까요. 몇 개월 됐어요. 당구. 와, 진짜 이거 모르겠네. 와, 나 왜 모르냐. 나도 나를 그래도 열심히 해. 당냥. 당장. 이거, 그거. 지민. 당. 당하고도 모르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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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진짜. 너 알아? 어, 알아? 야, 우리는 다르다. 와, 역시 제트세대. 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와, 제트세대다. 힌트 좀 줘봐. 모르겠어. 월드컵. 어? 월드컵? 너 모르는 것 같은데? 야, 너 모르는데. 치킨 아니야? 치킨. 어? 아싸. 오늘은 치킨이다. 네가 아니야. 당장 모여 치킨. 지민. 당장. 당장. 아, 딱이야. 당장. 뭐? 뭐예요? 뭐예요? 뭐. 일단 해봐요. 당장. 모든. 치킨. 지민. 지민. 아까도 그. 미안하다. 당장 모여 치킨 먹자. 땡. 어? 야, 괜찮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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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아, 알겠다. 아, 지민이 나왔어. 해봐요. 아, 이게, 이게 난리다.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난 들어도 모르겠는데. 나,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건 약간 좀, 이건. 다 먹기야 되니까. 이거 약간, 이제.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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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잠시만.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너 무슨 치킨 좋아해? 이게 박모치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 아, 야. 맞아. 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워. 되게 궁금해, 이런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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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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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쉬운 거 말고, 어느 정도로 이런 것들. 모든 치킨 다 좋아해,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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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다음. 아, 조용해봐. 야, 쉬운 거네, 어려운 거네?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재밌는 거 같아. 아, 이게 딱 우리 세대가 모두 알 수 있는 게 여기 딱 하나 있어. 안 돼. 오케이. 이게 웃긴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웃길 것 같아. 이거 한다. 알 잘 닦아. 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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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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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귀를 한번 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야? 지민. 슈가. 지민. 어렵죠? 저 흉기 말해서 뷔 목소리가 제일 컸어. 저는 목이 아픈다고. 아니, 근데 나도 목이 너무 아픈다. 근데 뷔는 아까 몇 번 했으니까 지민 하자. 맞아, 저 진짜 안 할 거 아니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해. 슈가. 와! 나도 이거 알아. 알림. 알잘 닦아있어. 알잘 닦아있어. 알잘 닦아있어. 알아서 잘 닦아있어. 다음. 나도 이거 알아. 자, 다음 들어갑니다. 주불. 뭐? 주불. 주불? 주불? 주식불.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불가? 주.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맞춰서 해볼까? 주식이 불타요. 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내 주불, 내 주불. 주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지민. 주말에 불러. 주가, 주가. 죽는 불가. 아니야. 아니야. 근데 뭔가 되게 그렇다. 근데. 예능 보는 것 같아. 근데. 비. 더, 더, 더. 주기적으로 불타요? 왜 자꾸 애를 태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예요? 주모. 주땅, 불. 아, 비. 주모. 불 나. 주모를 왜 불래, 인마. 잠깐만요.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주지 마시라고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자. 아, 다른 문제로. 정답 뭔데? 나 궁금해요. 자존심들이 있어서. 아니, 그냥. 쓸떼어줘요. 그럼.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주가. 주가. 죽어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힌트를 듣고 하세요. 다른 문제로 갑시다. 알겠어요. 이게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주소 불러? 주소 불러? 다 왔는데. 진짜, 진짜 쉬운 걸로 하겠습니다. 주소 좀 이루자. 오늘 아놈?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아, 놈. 아. 그래, 이거 쉬운 거야. 오. 오. 아이고. 아, 이거 쉬운 거야? 아, 뷔. 오늘 놀면. 땡. 아, 내일 놈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요?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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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 줄 아는 놈. 지민. 아, 이거 알아. 오늘 놀 줄 아는. 아, 잠깐만. 뭐라고? 아니, 아니. 지민이 아직 끝났어. 지민이,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아니, 지민이 아니야. 정확히 들어보게. 오, 오. 놀 줄 아는 놈.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가. 너무 욕 아니에요.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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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답답했어요. 뷔. 아니야,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세요. 안 되면,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보. 그래, 네가 먼저 하고 왔네. 갑자기. 틀릴 것 같아, 근데. 놀 좀 아는 놈인가? 정답! 아는 놈이네, 아니에요? 형,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러면 다음 것도 쉬운 거 하겠습니다. 진짜 쉬워요. 점. 점. 매. 점, 매. 추. 정말 추? 점, 점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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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틀려쓰자. 점. 점, 미음? 정답. 바로 맞춤. 점, 점. 점. 매. 추. 아, 미안하다. 나 왜 멀리. 아, 이걸 왜 모르냐? 이거 진짜 쉬운데. 주식이 불타요. 주물.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아. 아. 솔직히 차이가 좋다. 아, 이제 95년생들의 어. 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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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온. 오늘 안 온. 박박 안 온. 야. 근데 우리 친구 사이인데 되게 의상하지 말고. 박박. 박당 이어가치겠습니다. 아, 그건 잘 모르는 말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재밌었어. 진짜 쉬운 거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우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적당히 어려운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된 죽에. 지민. 밥 된다.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다 된 죽에. 쟤 뿌린다. 그건 다 된 밥 아니에요? 다 된 죽이에요.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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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 죽에. 간장 한 스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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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줄 아는 놈이? 맛있어. 먹을 줄 아는 놈이. 오모가념? 오모가념? 오모가념이 뭐야? 먹을 줄 아는 놈인가? 오모가념?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아니야? 맞아요. 다 된 죽에 코 빠트린다. 코 빠트린다. 코 빠트린다. 아 아파서. 그냥 먹으라. 아 아파. 먹을 줄 아는 놈이. 오케이. 까마귀 날자. 까마귀 날자. 시민. 시민. 카메라 날자 배 떨어진다. 정답. 아 근데 이건. 야 어려운 거네 쉬운 거네.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 좀 쉬운 거. 아. 정답.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황소 뒷걸음 치다가.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파요. 진짜.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그렇지? 진짜. 여기. 뒤에 서지 마요. 황소가 뒷걸음 치다. 어? 그거 그거 그거. 황소 뒷걸음 치면 이거 안 떠요. 진짜. 황소 뒷걸음 치면 안 자요. 압니까 형님? 알지. 형 알아요? 네.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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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우리 이걸로 한 편 내자. 그래. 이걸로 한 편 내도 되겠는데? 두 개씩만 말씀하시면 돼요. 네. 자 쉬운 거부터 할까요? 네. 자. ㄱ ㄴ. ㄱ ㄹ. ㄹ ㄹ. ㄹ.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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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게요. 어떻게 해요? 아 초성 게임이에요? 자 갑니다. 자. 와. 진짜 오늘 이렇게 갈 때까지 해보자.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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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ㅷ. ㄷ. ㄷ. ynth, unconditional. ㄷ. 도 paz, nets? ok. 마 Komb Surface Playstation part, 아 그럼 여러분 하셨을냐.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자. 1편 낳 specialty department. Okay. 여기다 으 으 으 내버 으 저 뭐야 왜 이렇게 거고 상당한데 뭐 침실도 뭐 이렇게까지 클 이유가 있는건가 오 좋은데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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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 미쳤는데? 와, 좋네! 뭐야? 야! 한번 볼까? 야, 빨리빨리 안 오나? 야, 이거 좋은데? 총 1 Milli 와, 경치 좋다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뭐야 그냥? 뭐 하면 돼요? 대박이다 카드가 있으시죠? 어 카드 있네요 Q 카드 네 Q 카드? Q 카드 Q 카드 Q 카드? Q 카드 한번 봐 볼까? Q 카드 한번 봐 볼까?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잉 제로게잉 뭐야 Q 카드 Q 카드 Q 카드 Q 카드 한번 봐 볼까? 자 호캉스입니다 제로게잉 Q 카드 아 게임 킹 이런 게 있구나 미친 거 아니에요? 설마 있는 돈을 다 써라 이런 건가? 뭐야 메뉴 뭐야 다 시켜 먹어야지 다 시켜 먹어야지 오 오 오 와 메뉴 오 오, 매뉴 미쳤는데? 매뉴 바로 시키면...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호캉스를 즐겨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주어진 호캉스 속 갯만 적은 항도를 더불어 가주시면 돼요 한 공 얼마대요? 한도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드리죠 와우 한도를 원으로 딱 맞고 쓸 경우 여러분께 700만 원을 엠브레인에서 드립니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야 거의 거의 이 정도면 못 맞힐 걸 확신하고 제작진이 이렇게 던지는데 야 613만 원 아니야? 아니야 613만 원이야 아니 얼만지 알아야지 우리끼리 할 거 아니야 아니 얼만지 알아야지 아니 근데 얼만지 알아야지 뭐 이런 피차 아니야? 방에 들어갈 순서 그러니까 아까 게임에서 처음 1번으로 우승하신 분이 정국씨 방에 메이드수 정국 포 남준 혁진 슈가 비 지민 이 순서대로 카드를 쓰시고 마지막에 비씨가 지민씨가 쓰셨으면 다시 정국씨 돌아가면서 계속 쓰시면서 한도를 0으로 맞추면 되는데 저희는 한도 금액은 안 알려드리고 누적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한도 금액만 알려드립니다 그건들을 0으로 맞춰요 그니까 뭐 거기 방 안에 힌트가 있나? 이 한도 금액은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금액이에요 700만 원인가 보다 야 7천만 원 700만 원인가 보네 네 자 여러분 약 700만 원에 맞춰 저희가 나눠드렸던 메뉴판 보이시죠? 네 자 메뉴판을 보시면 상단에 있는 쭉 그 대부분의 음식들은 실제 여기 호텔의 금서비스 음식이고요 이 가격이라고? 샐러드? 그린 샐러드가 15만 원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10배겠죠 10배 우유가 15만 원이다 우유가 미친놈 야 10배야 10배 10배 우유 커피 2장 시키면 30만 원이다 아 진정하게 10배 아니에요? 아니 가격은 저희가 설정한 거예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야 누구부터 시켜? 저구부터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나부터 시켜야지 어 빨리 시켜 오고 가야 돼요 야 나 시키면 돼? 그럼 나 먼저 시키러 간다 나 나 56만 원 치 시킬게요 56만 원 야 2개 시키라 최대한 좀 돈 좀 빨리 쓰게 아니 그러니까 2개 시킨 게 56만 원이라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건 맞지 잘했어 내 새끼 근데 집 넓은 게 의미가 없는데? 아하 56만 원 치? 3, 4, 2, 0 네 그 룸 서비스 시킬 겁니다 네 그 소고기 치즈버거 프렌치프라이 요거 하나랑요 그 다음 갈비살 짜파구리 부탁드립니다 네 어 17호입니다 네 어휴 재미있네 어휴 일단 이건 여기다 놔도 되겠다 일단은 56만 원 시켰다 나는 근데 700만 원은 진짜 아닐 거 같아 야 700만 원 아니라니까 그거 얼마 안 돼? 야, 우리 호캉스잖아 돈 받지 말고 그냥 쓰자, 다 풀어 알비살 저파고리랑요 쁘띠 파운드 케이크 하나 해주세요 고르곤 졸라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아, 뭐 먹지? 아니, 뭐 하지 또? 진짜 호캉스 온 거 같아 진짜 호캉스 온 거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지금 너무 좋은데? 진짜 호캉스 온 거 같아